안녕하세요. 5, 6월 첫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두 달 동안 못 뵀다가 다시 뵌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윌비스일 때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도 일부 눈에 띄네요. 여러분도 어떻게 건강관리는 잘 하셨나요?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방역이 비교적 잘 된 편이라 일상으로 조금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원래 4월 4일인가 시험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5월 말인가 6월 며칠로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시험들이 조금씩 일정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시험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의 중간에 있었던 일정이라 뒤로 미뤘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11월 넷째 주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관련된 일정이 밀린 게 하나는 뭐냐면 수능이 일단 2주 밀렸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시험이 수능 다음 주 정도 보거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서 2주 밀렸지 아니면 원래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랑 여러분들의 출제진이 비슷하거든요. 겹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내고 수능을 볼 수도 있는지 그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 고사장이 어떻게 배치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조금 일부 조종은 있을 것 같는데 저희도 이제 조금 조금씩 정상화의 길을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일단 미국의 렘데시비르인가 길리어드사라는 회사에서 일단은 뭐 약간 효과 있는 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길리어드라는 회사가 지금 타미플루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작은 회사였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라면 그냥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인데 타미플루 만들어서 세계적인 제약회사가 된 회사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에볼라 치료 있거든 그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그 치료제에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승인이 안 났는데 그 약을 여기 있는 코로나 했더니 일부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 기존의 약물의 재창출인가 재창조 시험 그러니까 새로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약의 효과를 관련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빨리 지금 치료제가 됐건 백신이 됐건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지금 감기 걸린다고 여러분들이 활동 안 하진 않잖아. 그렇죠. 약 먹고 낫지. 그런 이제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일상으로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순하게 뭐 이런 뭐 코로나의 문제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구성원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그런 뭐 공포나 이런 것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5, 6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진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5, 6월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첫째 시간에는 OT를 진행하고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1, 2, 3, 4월 달에 일단은 내용을 어느 정도 봤다라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안 듣고 5, 6월만 들으신 분들도 역시 이제는 쓰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5, 6월 달에 쓰는 연습이 부족하면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굉장히 고생해요. 그리고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부의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막 흔들흔들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전공문제에도 시험에도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5, 6월에 방지하고자 하는 과정이 바로 5, 6월 과정이다. 그래서 5, 6월 과정은 서결론 및 핵심 내용 안기반이야. 그래서 딱 정확하게 이거와 이거 두 개밖에 안 해요. 두 개밖에 안 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왜 이 커리큘럼을 짰는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항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문항은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볼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문항 분석하는 거야.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나오는지 어떤 스타일로 물어보는지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 그냥 아 그냥 무슨 시험이니까 같이 공부하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문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여러분들의 문항 답변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더라도 꼭 그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자 그럼 이걸 알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는 2014학년도부터 작년까지 해서 약 7개년간 교육학 논술 시험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2014년이랑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추시라는 거에서 5월에서 6월에 시험을 한 번씩 봤습니다. 그래서 총 9회 7개년간 9회의 시험을 봤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9회의 문제를 다 분석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근 3개년도 문제만 한번 문항만 한번 볼게요. 자 2018학년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 패턴 분석을 할 때 2018학년부터 볼게요. 자 2018학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됐었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은 A중학교 학생들이 학업특성 조사 결과에 대해 두 교사가 나는 대화 일부이다. 대화의 내용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 장학에 관한 것이다. 일사로 활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계속 오늘부터 강조할 거는 여기에서 포인트가 나오는데 자 문제가 4개가 나왔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는데 1, 2번 문제는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줬습니다. 뭐를 줬냐 하냐면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워커라는 사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해서도 PBL이라는 문제의 기반 학습이라는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줬어.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안 줬어. 하나는 동료장학이라는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준거 참조 평가인데 이건 안 줬단 말이야. 물론 주제는 굉장히 쉬웠어. 너무나 쉬운 주제라 이때는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주제 일관성과 관련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의 논술에서 기재하라는 부분이 또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유, 효과, 활성화 방안처럼 그냥 교육학 특정 주제의 하부 지식과 세부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 또 여기에 등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18학년도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워커라는 학자를 주고 슈압을 물어보고요. 준거 참조를 키워드로 주고 그 다음에 완전학습을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주제와 다른 연결된 주제를 연결해서 기술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게 바로 2018학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2018학년도 문제 스타일이 그대로 등장한 게 바로 2019학년도고 2020년도에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럼 2019학년도도 볼게요. 자 2019학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어. 자 다음은 OO중학교 김교사가 모둠활동 수업 후 성찰한 내용을 기록한 메모이다. 김교사의 메모를 읽고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에 대한 내용을 구성요소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역시도 1, 2, 4번을 키워드로 줬고요. 키워드 안 준 게 3번인데 이때 되게 어렵봤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키워드를 안 준 이게 최근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리커트 척도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키워드를 주제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거든 주제를. 왜? 지문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워드를 의미하는지를 찾아내는 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18학년도처럼 쉬운 동료장학 또는 준거참조처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키워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는 리커트 척도라는 건 나왔는데 리커트 척도는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최근 10년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한 사람은 누구냐면 체육처럼 측정평가라는 특정 과목에서 쉽게 말하면 전공 내에서 그 지식을 배운 사람밖에 못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2019학년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해예요. 제가 계속 구분하는데 키워드를 준 것과 안 준 것을 자꾸 구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야.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업, 여기처럼 수업 개선을 이와 같이 전체의 주제를 물어보는 것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지식처럼 개념, 이유, 설명, 예시, 유의점, 방안 등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2018학년도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타일러를 통해서 잠재적 교육 과정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평정 척도를 통해서 신뢰들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지도성을 통해서 동료 장학을 물어보는 것 곧 어떤 특정 A를 통해서 B를 물어보는 것 이것은 2018학년도와 거의 대동소위합니다. 그런데 2019학년도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주제를 중심으로 했고요. 2018학년 굉장히 쉬운 주제를 문제 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2019학년도는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런데 2018학년도는 굉장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학년도는 기존에 있는 거의 2018학년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볼게요.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볼게. 오늘날과 같은 연결사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주의를 반영하여 땡땡 고등학교에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은 여기에서 제한된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그 내용은 지식, 교육 내용, 수업 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세 개는 키워드를 줬고요. 하나는 키워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의 주제의 일관성을 묻는 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명칭, 역할, 시사점, 원리, 방안 등 세부 지식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한 문항으로 여러 개를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도 역시 등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또 다른 걸 물어보는 거 또는 한 주제에서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한 문항에서 영교육과정과 중외교육과정을 물어보고 정착수업과 위키라는 걸 동시에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2017년도까지만 해도 주제 하나당 하나만 물어봤어. 그런데 이때는 주제를 여러 개를 물어봐. 왜 이렇게 넣냐면 채점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개를 물어보면 뭐냐면 문항수를 여러 개 낸 거랑 비슷해. 예전에는 뭐냐면 주제 하나당 하나밖에 못 물어보니까 네 개를 물어봤잖아. 그러다가 막 한 문항에서 두 개씩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덟 개의 주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 자 그럼 문항수가 늘어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런 방향은 계속 지속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2020학년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의 평소 교직과 교육에 대한 상식을 물어보는 거에 가까운 게 뭐냐면 자 교직 논술적 질문이 등장했는데 위키 같은 거 그 다음에 학교 문화 개선 방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별히 교육학 지식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과 관련된 것을 물어본 게 바로 이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개년 정도를 놓고 이제 분석을 하나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려면 자 답안의 작성 요소 여러분들이 답안을 구성할 때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답안 작성 요소를 크게는 세 가지잖아. 첫째 서론, 두 번째 본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론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 같은 경우도 보통 네 개의 주제를 물어보잖아. 그래서 본론 1, 본론 2, 본론 3, 본론 4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자 근데 이제 본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두 가지 스타일이. 하나는 아까처럼 키워드를 주는 주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는 키워드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키워드를 주는 것과 키워드를 주지 않는 거는요. 여러분들 서술 방식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 지문을 인용하느냐 지문을 인용하지 않아도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패턴대로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항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서론, 결론이 5점이잖아. 그 다음에 본론이 15점이죠. 자 그러면 이 서론, 결론과 본론은 각각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응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자 사전에 준비할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서결론 5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이 5점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서론과 결론을 어느 정도 준비해 가야 돼. 자 그건 내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자 교육 심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서너 개 정도 대안적인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교수 학습에서도 다섯 개 정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 과정도 다섯 개 만들 거야. 근데 이걸 언제 할 거냐면 5, 6월 달에 계속 할 거야. 5, 6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만들 시간, 준비할 시간 이걸 같이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론과 관련된 건 어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이거는 짧은 시간에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짧은 시간에 돼. 근데 이거는 죽어도 안 돼.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리적 시간을 투여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패턴변 소주제 논술 구성 연습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글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답을 어떻게 기술해야 되는 게 기술과 관련된 거야. 기술 이것도 세 가지가 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게 크게 세 가지야. 하나는 파트별 하나는 교육학 지식 하나는 이건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금방 배워. 제가 금방 가르쳐드릴게. 자 그래서 여기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언제 해야 되냐면 5, 6월 달에 해야 되는 거야. 5, 6월 달에. 5, 6월 달에. 자 그 다음에 패턴별 소주제 논술 구성 연습은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7, 8월에도 실전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실제로 실시합니다. 그때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6주 정도 되면 여러분들 다 웬만큼 글을 다 잘 써. 그건 제가 보장할게요. 6주 정도 되면 다 잘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와 방법과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배운 거 있잖아. 이거 배운 거 그냥 부분과 결합만 시키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할 일이야. 자 그 다음에 교육학 지식도 열심히 했으면 키워드 하위 지식을 인출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패턴을 제가 몇 개 알려드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11월 달에 보는 시험에서 문제를 보고 아 내가 배운 패턴에서 몇 번 패턴에 해당되는지만 찾아서 그거 적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시험장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공식을 알려드릴게. 자 그래서 이거를 문제풀이 공식인데 자 문제풀이 공식을 제가 이거 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글을 또 되게 잘 쓴다 그래. 그래서 글을 못 쓰는 사람은 그런 교육학 논술 시험을 못 보는 거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글 쓰는 걸 뽐내는 게 아니고 교육학 지식이 여러분들이 기술한 답안지 얼마나 잘 녹아 있는지야. 근데 그거는 지금 연습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글 잘 쓰는 사람이 논술을 잘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명 보면 안 돼요. 왜? 글 쓰는 기술이 6개월이나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논술이 절대로 글쓰기 연습이나 글쓰기 실력 뽐내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매뉴얼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공식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그래서 이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고득점 18점 작년 기준으로 무조건 18점 이상 좀 어려워도 적어도 16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에게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공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실제로는 1, 2월 오티에도 나와있지만 그때는 대부분 이론에 지중하다 보니까 이런 거 귀에 안 들어왔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여 드리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작성 순서 공식이야.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 딱 도착해서 이제 문제를 받습니다. 자 문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개요지를 작성해야 되는 건데 이 개요지를 작성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본론부터 쓰세요. 자 본론 쓰되 체계적으로 정리된 글로 쓰려고 하지 말고 나열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빠짐없이 기술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 반드시 그래서 번호를 매겨도 상관이 없고 밑줄을 그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술한 내용을 X펼치면서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먼저 본론을 쓰십시오. 그 다음에 서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개요 쓰고 결론에도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다반지로 옮겼을 때는 반드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를 지켜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안배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시간 안배 공식은 어떻게 하냐면 개요지는 여기 있는 개요지는 15분 이내에 다 쓰셔야 돼. 어떤 분은 글의 특성상 자기는 본 개요지를 좀 오래 쓴다고 하는 분은 20분 정도 쓰면 되고요. 빨리 쓰는 사람들은 7, 8분만에 쓰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10분을 써도 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로 여러분들을 활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본론을 한 45분 정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쓸 때도 어떻게 하냐면 자 아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서론은 6분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론은 32분 정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은 한 7분 정도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은 지금 서론, 결론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본론에 대한 예비 지식에 해당되는 지식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패턴에 대한 것들을 언제 배울 거냐면 7, 8월 영역별 모의고사랑 9, 11월 달에 다 배울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본론 쓰는 것에 대한 재료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분량 공식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안에 도대체 몇 줄을 써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한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한 40줄 정도 쓰면 돼요. 자 여러분들 몇 페이지지? 한 장이? 두 페이지죠? 25줄이야. 그러니까 40줄 정도 되려면 한 페이지 반 쪽은 못 쓰면 돼요. 한 서른다섯 줄 정도만 쓰면 돼요. 그 정도만 쓰면 여러분들 충분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0줄을 쓴다라는 가정화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안배해보면 이래요. 서론에는 한 몇 줄 쓰냐면 6줄 정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론은 28줄 정도 쓰면 돼. 자 그러면 이 본론은 보통 한 4개 정도 나오죠? 그래서 본론 1은 7줄, 본론 2, 7줄, 본론 3, 7줄, 본론 4, 7줄 이렇게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결론은 7줄을 쓰시면 돼요. 자 아까 시간은 여기 6분이라고 했잖아. 여기 7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준비해간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한 줄당 1분 정도로 생각하고요. 여기는 조금 길죠? 아까 8분인데 7줄 정도를 써. 그래서 만약에 주제가 한 본론 2에 만약에 주제가 두 개면 어떻게 되겠어? 3줄, 3줄씩 쓰면 돼. 또는 3줄, 4줄 쓰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분량 공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봤으니까 5, 6월 과정에 해당되는 서 결론 작성 공식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매뉴얼 없이 시험에 임하면요. 여러분들 글쓰기 솜씨가 늘었는지를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정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에 따랐는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어느덧 굉장히 괜찮은 답안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장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 결론, 작성, 공식만 한번 볼게.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실전 문제처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 자 2020학년도 기출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볼게. 이건 아까 읽었던 거지. 2020학년도 거. 자 그래놓고 그 밑에 있는 배점을 볼게요. 맨 밑에. 자 거기 보면 문항 4개가 나오지. A교사, B교사, C교사, 그 다음에 스타인오프와 오웬스와 관련된 D교사 내용이 나오지. 자 그래서 그 질문만 이렇게 옮겨놓을게. 자 이렇게 옮겨놨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A교사가 언급한 비고축의 지식론의 명칭.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한 가지와 교사와 학생의 역할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이 비고축의 지식론은 어디에 해당될까? 여러분들 배운 범위로 보면 단원으로 보면 교육심리잖아. 교육심리야. 그래서 이거 교육심리. 자 두 번째입니다. B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 한 가지. B교사가 말한 교육내용 조직방식의 명칭과 이 조직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가지는 장점과 단점 각각 한 가지. 그래서 영교육과정과 이거는 뭐지? 중액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항은 교육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시교사의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수업의 원리 두 가지.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그래서 정착수업이니까 이거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네 번째입니다. 스타인호프와 오웬스가 분류한 학교문화 유형에 따를 때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의 명칭과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이거는 교육 행정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파트가 나왔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5, 6월에 뭘 할 거냐면 각 단원별로 서론과 결론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나는 교육 심리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교사는 학습자들이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가는지에 대한 지식 구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자 이거 어떻게 돼? 교육 심리를 포괄하지만 포괄하지만 특정 지식을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서론을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전체의 단원을 포괄할 수 있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보군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만들 거야. 같이 만들 거야. 자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이죠. 저는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서론을 이렇게 준비했어. 볼게요. 자 교사는 실제 수업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 이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런데 이거를 준비해가는 것과 안 해가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 세입을 하느냐 아니면 시간 세입을 못하느냐 굉장히 큰 차이야. 자 세 번째입니다. 교수 학습입니다. 자 교사는 실제 수업에서 운영되는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한 거 있어? 없잖아. 여러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쓸 수 있는 거.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교육 행정입니다. 자 교사는 학교 구성원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학교 문화 등에 기반한 학교의 조직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학교와 관련된 조직 이론에 대한 서론을 몇 개 준비한 것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등장을 했죠. 자 근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생활지도 상담에 대한 서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에 대한 서론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평가에 대한 서론도 여러분들이 준비해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서양교육사 한국교육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습니다. 딱 문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주제 소주제 A가 키워드 A라는 건데 그 키워드 A가 바로 교육 심리와 관련된 거였었어. 아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키워드 B인데 이거의 범위는 교육과정이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소주제 C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키워드 C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원이 바로 교수학습이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키워드 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교육행정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준비했던 서론들이 다 있잖아. 자 그래서 저는 서론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자 볼게. 아까 우리가 제가 서론했던 거 있지? 교사는 학습자들이 지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 가는지에 대한 지식구성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아까 첫 번째 내용이야 교육심리. 실제 수업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거 뭐지? 아까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 또 한만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또한 교사는 실제 수업에서 운영되는 교수학습이론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것도 뭐야? 교수학습과 관련된 서론을 미리 작성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 구성원과 자원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학교 문화 활동에 기반한 문화 등에 기반한 학교 조직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교육심리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행정에 대한 서론을 그냥 붙여만 준 거야. 붙여만 준 거. 특별하게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맨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써주면 돼. 여기서는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거 뭐야? 전체의 주제와 관련된 거지? 이라는 주제로 지식관, 교육내용, 수업설계, 학교 문화의 변화 방향에 대해 살펴보길 하겠다. 이게 서론이야.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 있는 토의식 수업을 본론에서 쓰지 마세요. 그 글이 되게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이거 안 써도 20점 짜 있어요. 20점 짜 있다니까 2018학년도 재수강생 20점 맞아서 20점. 교육학에서 20점 맞기 쉽지 않거든요. 작년에 재수강생의 18점 이상은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단 말이야. 자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본론에 쓰지 마세요. 본론에 쓰면 글이 지저분해집니다. 누가 글을 이렇게 써. 글을 못 쓰는 사람이야.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쭉 본론 써주고 결론에서 한 번만 더 써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글이 지저분해집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 자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사전에 준비해가면 하나도 안 어려워. 자 그걸 어떤 식으로 연습할 거냐면. 자 볼게요. 자 페이지. 오늘 나눠준 프린트. 몇 번째 페이지냐면 채점기준표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교육심리 서결론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서론이라는 게 나올 거야. 자 그래도 교육심리도 그냥 서론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영역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발달과 지능이라는 게 큰 게 한 파트 있고 행동주의라는 게 한 파트가 있고 인지주의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기 또는 검사와 관련된 게 있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 보고 써도 돼. 책 보고 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께 적어놓으란 말이야. 그래 놓고 이걸 외워가는 거야. 알겠죠? 서론을 시험장에서 쓰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서론 쓰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거기서 시간 다 잡아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본론을 쓸 때 시간이 촉박해지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빚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결론도 여기 있잖아.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저도 결론을 이렇게 사전에 다 준비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사전에 준비된 영역별 결론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교육심리,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수학습, 그 다음에 교육행정 이렇게 했어. 자 근데 여기 결론 쓸 때는 약간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더 달아야 되는 게 이거야. 자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 전체를 요약해 줘야 된단 말이야. 위에서 우리는 이 부분 있지. 전체의 일관성에 대한 거. 수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비구치기의 지식론, 영교육과정과 중학교육과정, 정착수업, 학교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준비해간 걸 제가 엮은 거야. 묶은 거야. 자 교사는 학생들의 지식발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교육심리. 자 교육과정의 내용과 배경 및 토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이거는 바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죠. 또한 교사는 학교 구성원의 특성과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향상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자 이거는 교수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야. 자 학교의 문화 유형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학교 구성원의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이거는 바로 교육행정과 관련된 거야. 이거 사전에 다 준비해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써줘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써야 돼. 그래야만 토의식 수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가 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작년에 제가 예시 답안 낸 것도 똑같아 이렇게. 이 공식에 따라서 만든 거야. 이거 어려워? 근데 이거를 이 공식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글을 딱 써놓으면 굉장히 짜임새 있는 글처럼 보여요. 자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 보면 거기에 보면 예시 답안 나오죠? 자 예시 답안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결론이랑 서론이 다 이거야 이거. 이거 그대로 쓴 거야. 이거 전체로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어 글 괜찮게 쓰네 라고 할 거야. 군두덕에 없이 이렇게 쓰네.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절대로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충분히 할 수 있어. 쭉 따라오면 여러분도 꽤 괜찮게 글 잘 써지는 실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결론은 이런 식으로 연습할 거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5, 6월에 꼭 해야 되는 거. 매년 제가 하는데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눈으로만 보는 연습만 하더라고. 눈으로만. 쓰는 연습을 잘 안 해. 쓰는 연습을. 그래서 5, 6월에 필수 미션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리에만 맴도는 걸 쓸 수 있는 교육학제식으로 옮겨 놓는 거야. 쓸 수 있는 거.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많이 써봐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성평가를 할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장단점, 시행전략, 원리 등인데 이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매시간 여러분들 형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 보면 어때? 1번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채워 넣어야 돼. 이렇게 채워 넣는 거야. 채워 넣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자 맨 위에 보면 헤비거스트의 발달가업을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있는 것도 알아야 돼. 여기 있는 개념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다회수 요구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거야. 이걸 갖다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 넣기는 뭐냐면 여기와 관련된 거야. 장단점, 시행전략, 원리 이거 쓸 때 써먹을 거야.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돼. 근데 어떻게 할 거냐. 매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15분씩 시험줄을 주고 15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줄 거야. 답은 안 줄 거예요. 불러줄 거야.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달달달달 외우시면 돼. 지금 여지껏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가 가로 넣기 해서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오면 확실히 외우는 것까지 돼. 그래서 5, 6월 달에 외우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가겠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개념과 가로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예시답안을 만들어 봤잖아. 이제 본론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왜 이 과정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릴게. 자 이제 본론 작성 공식을 이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본론 작성. 이제 본론 안 했잖아. 자 본론 작성인데. 자 본론의 내용을 구성하는 공식이 있어.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만약에 키워드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뭘 수 있는 거냐 하면 요거만 쓰면 돼. 개념과 그 다음에 소결론 두 가지만 쓰면 돼. 자 여기에 볼게요. 작년에 헤비거스트의 발달가업이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개념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박스 맨 위에 있는 그게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써야 돼. 헤비거스트의 내용. 자 그래서 여기서 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작년에 만약에 비고치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비고치기에 대한 개념 써줘 안 써줘. 무조건 써주는 거야 개념은. 개념은 써주는 거야. 개념은 써줘. 그 다음에 비고치기의 지식의 형식, 지식의 성격 이게 바로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야. 그치? 교사의 역할 이런 게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비고치기와 관련된 첫 번째 개념. 뭐지? 사회적 구성주의와 관련된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가 패턴이 키워드가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위에서 꼭 봐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는 개념이야. 만약에 작년에 키워드에서 비고치기를 안 줬다고 해. 그리고 문장 속에서 비고치킴을 추정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글에는 A교사가 주장하는 학자의 이름은 비고치키다를 제일 먼저 써줘. 그래 놓고 비고치키의 이름은 어쩌고 저쩌고 막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여러분들은 뭐야? 지문 속에서 비고치기를 찾았는데 그건 누구의 주장이야? 여러분의 주장이잖아. 그럼 내 주장이 맞다는 걸 펼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내 주장이 맞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냐. 그걸 논거라고 얘기하거든. 그때 바로 지문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꼭 지문을 활용해야 돼.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통해서 그 지식의 성격 그거 하면 그 소결론을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개념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배우게 되는 헤비거스의 박스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소결론에 해당되는 게 여기 가로치기에 해당되는 게 다 소결론에 해당돼. 거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술 방법은 어떻게 돼? 키워드 줬으면 개념 소결론만 쓰면 되고 키워드 안 줬으면 개념을 써주고 내가 왜 이걸 주장하는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아쓰고 그 다음에 소결론 내려주면 되는 거야. 간단해. 이거의 반복이야. 이거의 반복. 이거 반복이야. 절대로 이거 반복 벗어나지 않아.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건 질문 분석을 꼭 해야 되는 거. 질문에서 지금처럼 질문이 되게 길잖아. 본론 하나에도 뭐냐. 1번, 2번, 뭐야. 명칭, 지식의 성격, 교사의 역할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남바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남바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해. 제일 먼저 남바닝해서 몇 개를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지문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를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을 고분하는 거야. 알겠죠? 방법은 되게 간단해. 간단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가 기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봅시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볼게. 2020학년도 거 첫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문제 나오죠? 자, 박스의 A교사에 대한 거지. 자, 그래서 A교사에 대한 내용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 자, A교사가 언급한 비고측기 지식론의 명칭. 1번이야. 여러분도 반드시 남바닝해야 돼. 이 지식론이,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 이게 뭐야? 2번이야. 자,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3번이야. 4번 뭐야? 학생의 역할 4번이야. 반드시 이 남바닝 안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답을 빼먹는단 말이야. 빼먹은 건 방법이 없어. 채점을 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답을 안 썼는데 어떻게 줘. 조금이라도 비볐 쓰면 부분 점수를 해도 받는데 안 쓰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질문 분석을 먼저 하라는 게 이거야. 질문 분석. 몇 개 물어보고 어떤 어떤 항목을 물어보는지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토의식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지식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함.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이 진리라는 생각이나 지식은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 비고치키라는 학자를 줬나요, 안 줬나요? 줬지? 줬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음. 이 지식론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의 역할과는 달라질 필요가 있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자, 어떻게 쓸까? 자, 질문 했으니까. 몇 개 물어봤지? 네 개 물어봤잖아. 지식론의 명칭. 그냥 개념 쓰면 돼. 명칭이 뭐야? 개념 쓰면 되고 지식의 성격. 그냥 개념 쓰면 돼. 왜? 키워드가 이미 준 거는 그냥 개념만 쓰면 돼. 그냥 소결론을 직접 물어보면 돼. 소결론으로. 자, 물어봤잖아. 자, 명칭이 그냥 소결론에 해당되고 성격이 이거에 해당되고 교사의 역할이 뭐야? 이것도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고 학생 역할도 그냥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쭉 나열해서 쓰면 돼.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걸 볼게요. 자, A교사가 언급한 비고치키 지식론의 명칭은 사회적 구성주의이다. 그게 뭐에 해당되는 거죠? 1번 답에 해당되는 거야. 자, 이 지식론에서 보는 지식의 성격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이게 어떻게 돼? 2번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좀 설명을 하지. 자, 비고치키는 실제 발달 수준과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에 도달 가능한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학습자들의 지식 발달은 양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에 대한 확장 속도에 달라지며 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회적 교류라고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여기서 나와요. 비고치키 이론에서 교사의 역할은 아동에게 발판을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안내하는 것이며 그게 몇 번째에 해당돼? 세 번째 답에 해당돼. 학생의 역할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수행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이다. 어때? 요소를 다 썼단 말이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B교사에 대한 거죠. B교사. 자, 그래서 볼게요. 자, B교사가 말한 영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선정해주는 시사점 한 가지. 자, B교사가 말한 교육과정 교육내용 조직 방식의 명칭. 그 다음에 조직 방식이 토의식 수업에 가지는 장점. 그 다음에 단점. 이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의 내용은 영교육과정 하나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2, 3, 4는 어때? 요기 있는 중액 교육과정에서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교육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교육내용 선정과 관련해서 영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됨. 그래서 영교육과정은 키워드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 그럼 어떻게 쓰라고 그랬지? 개념. 소결론 쓰면 되는 거야. 개념. 영교육과정의 개념. 소결론이 뭐에 해당되지? 시사점이잖아.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교육내용 조직과 관련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키워드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럼 어떻게 써? 개념, 지문, 소결론이잖아. 그럼 소결론은 뭐에 해당이 돼? 장점도 소결론, 단점도 소결론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 분석, 질문 분석으로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는 영교육과정이잖아. 자, 영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키워드를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된다? 개념과 시사점만 쓰면 돼. 시사점이 뭐에 해당되죠?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조직 방식에서는 키워드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그래서 반드시 명칭과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지문을 써줘야 돼. 왜 지문을 써주지? 이거는 누구의 주장이야? 여러분들이 중개교육과정이라고 써줘야 돼. 여러분들의 주장이야. 여러분들이 주장이 맞다는 걸 지문에서 찾아서 이러이러한 지문에 이러이러한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는 걸 표시해주게. 지문을 써줘. 자, 그 다음에 장점 하나, 단점 하나는 뭐야? 이게 소결론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결론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 시행 전략, 도입 방안, 이유, 설명 이게 다 될 수가 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이거는 공통이야 이거 개념. 아, 이거 개념. 이거는 항상 공통적으로 쓰셔야 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답을 한번 볼게. 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게. 자, 영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교과나 지식, 사고양식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이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선택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가르쳐왔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게 뭐에 해당될까요? 개념에 해당되는 거야, 개념에. 자, 그 다음에 소결론에 해당되는 게 볼게. 영교육과정이 교육 내용 선정해주는 시사점은 학교가 부주의를 인해 빠뜨린 영역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고 학교 교육의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게 해주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게 뭐야? 이게 시사점이야.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책에 다 있어요.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냥 가로치기 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에 대한 거야. 다음이 이제 중액교육과정에 대한 거지. 자, B교사가 말한 교육 내용 조직 방식은 중액교육과정이다. 중액교육과정은 중심학습과 주변학습과정이 동심원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중심학습과정은 종합과정이며 중심에 위치하고 생활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이며 주변학습과정은 몇 개의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중심학습과정을 둘러싸고 있고 중심학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게 뭐에 해당이 될까? 여기에 해당되잖아. 명칭에 해당되나 개념에 해당돼. 그 다음에 지문에서 생활에 필요한 문제를 토의의 중심부에 놓고 여러 교과를 주변부에 결합하는 방식은 중액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그게 어디에 해당돼? 지문에 해당되는 거야, 지문에. 자, 이 교육과정의 장점은 교과통합을 통해 교과 간의 내용에 대한 상호관련성이 강화된다는 것이고 이게 뭐에 해당돼? 소결론 1에 해당되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은 이 교육과정이 장시간 동안 중액과정을 학습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싶은 분야의 학습에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전문적인 학습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결론 두 개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개념과 소결론을 항상 기본으로 갖고 가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안 주면 거기에 지문 활용이 들어간다는 것 빼놓고는 공식이 없어, 이거는. 계속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질문, 분석은 제일 먼저 해야 돼. 자, 시교사 의견에서 제시된 토의식 수업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착 수업의 원리 두 가지.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위키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그래서 이건 두 개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자, 토의식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 방법과 학습 도구도 달라져야 함. 수업 방법 측면에서는 학생이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정착 수업을 활용할 수 있음. 키워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도구 측면에서는 학생이 상호협력하여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수정, 추가 편집하는 데 위키를 이용할 수 있음. 자, 키워드 줬어요, 안 줬어? 줬어. 키워드 줬어요, 안 줬어? 줬어. 그럼 어떻게 돼? 답은 간단해. 개념, 소결론. 개념, 소결론 쓰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소결론은 뭐죠? 원리 두 가지. 여기서 소결론은 뭐야? 문제점 두 가지야. 그렇죠? 자, 한번 볼게. 자, 그래서 한번 질문 분석을 해보면. 자, 처음에는 정착 수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키인데. 자, 정착 수업은 키워드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러니까 개념 플러스 소결론인데 소결론에서 뭘 물어봐서? 원리 두 가지. 자, 위키도 키워드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러니까 개념, 소결론. 그런데 소결론은 뭐야? 문제점 두 가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답이 기술되어 있는지. 자, 정착 수업은 다양한 교수 매체로 활용하여 현실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력의 증진을 도와주는 교수법으로 이야기, 사례, 학습자들이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 또는 문제 등과 같은 정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문제 상황을 비디오, 컴퓨터와 같은 교수 매체로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제시한 다음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게 한다. 이게 개념에 해당되죠. 정착 수업의 원리는 첫째, 지식을 다양한 환경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개인학습이 그룹에 반영되는 협동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위키입니다. 여기인데 위키의 개념을 뺐는데 위키도 개념을 써주면 더 좋아. 자, 위키를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편집에 참여한 사람이 전문가일 수도 있지만 비전문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둘째, 학업성 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참여자의 비다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 위키도 위키란 무엇인지를 정의를 써주면 되는데 모르면 지문에 있었잖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사이트를 얘기하는 게 위키거든. 그 내용만 단단히 써주면 이것도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7, 8월 때 할 때는 제가 이 공식 따라 쓸 거야. 공식 따라. 공식 따라 거의 글을 쓰고 예시다반도 내가 공식 따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공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몸에 뵐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킬 거야. 훈련을. 그러면 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교육학은 딴 사람보다 차별성을 갖게 될 수가 있어.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어.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작년처럼 문제가 쉬워도 그냥 최고 득점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교육학이 여러분들 합격에 발목을 잡게 하진 않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만 쭉 따라오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도 한번 따라해봅시다. 공식 따라 맞는 거야. 그 내용을 이쪽으로 옮겼어요. 자, 스타인오프와 오엔스가 분류한 학교 문화 유형에 따를 때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 문화 유형의 명칭. 자, 학교 차원에서 그러한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 두 가지. 이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학교 문화 개선은 토의식 수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돼. 우리 학교의 경우 교사가 학생의 명문대학 합격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단으로 간주되는 학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 우려스러움. 이런 학교 문화에서는 활발한 토의식 수업을 개하기 어려움.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분석을 한번 해볼게. 자, 스타인오프와 오엔스에는 이 내용, 문화 유형에 대해서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키워드를 안 줬잖아. 안 줬지. 근데 특별하게 뭐만 물어봤어? 스타인오프와. 조직의 명칭만 물어봤잖아. 소결론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볼게요. 자, 1번 문화 유형, 2번의 개선 방안인데 1번에서 뭐만 대답하냐면 명칭만 물어봤잖아. 명칭. 소결론이나 시행 전략이나 장단점 물어보지 않았잖아. 그래서 명칭을 정확하게 제시하면 돼. 근데 이 명칭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그 명칭이 있는지 근건 제시해야 된단 말이야. 왜? 키워드 안 줬기 때문에. 키워드를 안 줬으면 무조건 지문을 활용을 해야 돼. 자, 여기에 뭐야? 좋은 학교, 명문대학 가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 뭐라? 기계문화라고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학교문화 개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건 교직 논술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개선 방안 두 가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읽어볼게 이것도. 자, D교사가 우려하는 학교문화 유형은 기계문화이다.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문제의 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자, 기계문화는 학교 구성원의 관계를 기계로 파악하여 구성원의 제 역할만을 강조하는 학교문화를 말한다. 지문에서 D교사는 교사들이 학교문화를 학생의 명문대학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기계문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문 활용이 돼 있지. 자, 이런 학교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입시위지 회계라든 교육방법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원의 변화를 시도하는 수업문화의 변화와 둘째,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수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좋은 대학 졸업이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전인교육과 진로교육 등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때? 공식대로 다 하니까 결론까지 다 이르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갖고 가면요. 충분히 쓸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요즘 대부분 이메일이나 아니면 축의하고 단문 쓰고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에 있는 한 50줄 가까운 용지를 딱 주고 빈칸 채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머리부터 아픈 거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리고 그러거든. 절대로 겁낼 필요 없단 말이야. 자, 요인들을 다 쪼개보니까 별거 없어. 준비해 가서 그냥 이어서 붙이는 게 여러분들 하는 거야. 여러분들 종이 갖고 풀로 붙이는 거 어때? 쉽잖아. 이거야 이거. 똑같아. 근데 이런 방법론을 모르고 그냥 통짜로 교육학 논술이라는 큰 글을 쓴다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저도 글을 못 쓰는데. 힘들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분석적으로 하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쉬운 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업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업 진행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제 5, 6월 때.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질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약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이거 다 빈칸 채우기야. 근데 이 빈칸 채우기가 아까 얘기하는 소결론에 해당되는 지식들을 주로 물어볼 거야. 그 단원의 핵심되는 거. 그 이론의 핵심되는 것들을 주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은 제가 그걸 가지고 해설 강의와 정답을 확인하는데 이게 제가 2017년도에는 정답을 안 줬어요. 정답을 안 줬어. 그래서 수업을 꼭 듣는 분들에 대해서만 제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쓰세요. 받았어. 그리고 가급적 저는 연필로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연필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썼다 바빠고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만족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평가 끝나서 교육심리가 끝나. 교육심리가 끝나면 교육심리에 대한 뭘 할 거냐면 서결론 작성 연습을 할 거야. 서결론 작성. 그래서 교육심리가 다 모든 준비사항이 끝나면 그 다음에 교수학습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교수학습도 형성평가를 계속 단원명도 실시하고 그 형성평가의 단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교수학습에 대한 서결론 제가 리스트를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다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갖고 가는 거야. 외워가면 훨씬 쉬워. 서결론만 여러분들이 짧게 쓰면요. 아니면 시간을 세이브하면 나중에 시험시간이 되게 널널하면 넉넉하단 말이야. 넉넉해.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제가 공지를 못했으니까 예습을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1, 2, 3, 4월에도 계속 강조했는데 교육학은 복습하면 비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론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에 막 예습한다고 하면 솔직히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교육하기 너무 어려워. 무슨 난수표 같단 말이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암기 과정이기 때문에 형성평가 실시 전에 반드시 뭐냐면 그 단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세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나중에 실제로 임용돼서 가면 애들한테 형성평가 본다고 쪽지시험 본다고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한 번 보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2교시, 3교시 때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여러분들이 교육 심리에서 한 번 쭉 리뷰해서 오세요. 리뷰해서 오세요. 그래서 내일 형성평가 잘 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진도는 1, 2, 3, 4월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나가. 좀 더 빨리 나가. 빨리 나가야지 우리가 또 여기에 있는 서결론 작성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 2월 진도보다는 약간 좀 빨리 나간다. 그거는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키백이 800제를 있으신 분은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돼.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 플러스 키백이 800제를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강의나 아니면 5, 6월에 처음으로 제 강의를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은 이 키백이 800제 지금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 제가 있었던 배경지식 800제가 혹시 있으면 이걸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인데 순서는 다소 바뀔 수가 있어. 그럼 프린트 기준으로 순서는 좀 바꿔서 정리를 하세요. 프린트로. 그 다음에 형성평가 프린트 타 저작 기본서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번에는 키백이 800제만 쓰기를 강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순서 대신 이 형성평가의 프린트 순서대로 맞추는 거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에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OT를 했고요. 잠시 휴식 취하고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형성평가를 시작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